아이고 재밌네요. 요즘에 노래는 표현이 과격한 명도 있지만 그게 또 사랑 아닌가 싶어요. 병창호. 최윤성에도 병창호지. 고맙습니다. 우리 백은경 여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. 일요일 날 오면 항상 못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오민우 선생님의 황혼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마이크 활동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백여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. 작사는 또 직접 오셨어요. 네 오늘 선생님 뵈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.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회원분들 다 건강하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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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k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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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